그리고 차익시로 매물대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가격은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강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양자 암호 테마 관련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슈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체크해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정확한 대응법과 추천 종목까지 싹 다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게 했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당일 KCS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현재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지 관련된 기사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 기사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세계 최초 양자 암호 시장이 열린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지금 현재 양자 암호 테마 종목들이 굉장히 큰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르면 이달부터 국가정보원이 양자 암호 통신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를 한다고 하네요 인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동안 시범 수준에서 이루어졌었던 양자 암호 통신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기게 보셔야 되는 단어가 세계 최초라는 단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기사 내용에 세계 최초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시장에 좀 강하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 기술이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반면에 양자 암호 분야는 우리나라 기업이 일치감치 뛰어들어서 상용화에 큰 노력을 기울인 만큼 지금 현재 선두에 치고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국가정보원이 세계 최초로 양자 암호 제품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한 것 역시 기술이 어느 정도 무리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시장에 대한 진입료를 열어달라는 국내 기업들이 특준한 요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정원의 보안 적합성 검증이 완료가 되면 이들 상품군을 중심으로 정부 공공기관의 양자 암호 장비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정부 공공기관의 양자 암호 통신망을 구축 그리고 레퍼런스가 확보가 되면 민간 시장에 대한 진입 역시도 수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외 시장 진출 역시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까지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암호, 양자 암호 관련된 테마들이 오늘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KCS란 종목이 이러한 내용 때문에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야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을지 관련된 테크니컬 분석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CS가 최근에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매집이 1차적으로 강하게 이루어졌었던 이 캔들을 기준으로 시세가 강력하게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당일 시가가 7,550원 상단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 1차적으로 8,380원 자리를 돌파를 해냈고요 그리고 8,730원과 8,860원 자리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돌파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서 매물대 소화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차익시로 매물대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가격은 8,380원 자리를 지켜주면서 상단에서 종가로 마감을 하냐입니다 이 종목이 8,380원 상단에서 종가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빠른 실내 매집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강력한 탄력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8,860원 자리를 재차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8,860원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9,530원까지 상단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공짜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9,530원 자리 안착하는 시점부터는 이전의 전구점까지 한번에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KCS가 양자 암호 테마의 대장주로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큰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끝까지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대장주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후발대 종목 또한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아직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은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종목 하나 뽑아봤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냐면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드림 시큐리티도 오늘 당일 시세 분출을 하고 난 뒤에 현재 차익실험 매물대가 조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1차적으로 조정세가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드림 시큐리티는 오늘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 종목을 3,535원 자리 상단에서 종가로 마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현재 4,000원 자리까지 매물대 소화를 1차적으로 해냈어요 그리고 차익실험 매물대가 쏟아지고는 있지만 거래량을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가격적인 조정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더 싼 가격에 이슈가 생성이 된 만큼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하기 위한 세력들이 물량을 일부러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유도를 하면서 하단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당일 3,535원 상단에서만 안착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매집 형태를 거쳐서 이런 윗고리가 달린 그런 캔들은 유자형 패턴이 반드시 출현하게 돼요 그래서 4,000원 자리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4,085원 자리가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상단 가격에 있는 매물대는 다 소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4,900원 자리, 4,900원 자리까지는 그냥 공짜로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자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3,535원을 오늘 종가로 마감을 해주면서 지켜주는 것이 1차적인 관점이고요 그리고 4,000원 자리를 돌파하면서 4,085원 자리까지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4,900원까지 상단이 다 열리게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꼭 참고하시고 끝까지 대응해보시면 좋은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양자 암호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KCS와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급등 종목과 정확한 대응법 매수가, 매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싹 다 잡아드리면서 서포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반응 참여해주시면서 큰 수익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